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5절, 13절부터 21절까지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잎길을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침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잎길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때로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너무나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흔들리기가 쉽고 무너지기가 쉽고 정말로 죄에 흔들리는 삶임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그저 그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쉽게 생각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그 마음에 틈타 들어온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 무의미하니까 육체의 삶은 그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내세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깨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속성을 사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이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것도 또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강조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육체적 삶이 갖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땅에서의 삶, 그냥 포기하는 거 그렇게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가 쉬운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부른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죽을 몸 단순히 떠나 벗어버리는 삶 아니라 죽을 몸이지만 그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삶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 이 일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기를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육체대로만 살면 우리가 육체에 정말로 정욕과 탐심대로만 살면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육체를 벗어 떠나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낫다고 여기기가 쉬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리포서 1장 23절 24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육신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사도 바울이 너무 원하는데 허락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가 놓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섬겨야 할 빌리포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냐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냐 이것을 양자택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주님을 이 땅에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자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무너지는 삶 이 땅에서 흔들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일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을 이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게 부담이 되십니까?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부담이 됩니까? 사도바울은 우리가 갖는 이 땅에서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데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형평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사도바울이 확신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어요.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내적인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움직여져야만 합니다. 겉모습의 화려한 것과 상관없이 내적인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기와 문둥병자와 세리와 친구처럼 지내실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만 따라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비난과 정죄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또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외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평가했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생명의 주님과는 철저히 거리두기 하면서 세상의 안락과 성공만 쫓아 다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따라 이 땅을 사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이끄심 따라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빨리 지나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립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지기가 쉬운데 그 위에 덧립혀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로 더럽고 추한 인생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지켜가시는 하나의 원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 홀로 하셔도 되실 텐데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큰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데 예수님 그저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되실 텐데 사람들에게 그 돌을 굴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기적적으로 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역사하실 것을 뒤로 뒤로 하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드러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가 사도된 것은 그들이 썸바디였기 때문이 아니라 노바디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중요한 자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덧립혀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더럽고 최예요. 그런데 덧립혀지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걸까요? 첫째로 여러분 모든 이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생명 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분들 다 귀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반응을 했든 안 했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이미 보배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삶 앞에다가 장애물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행동하는 방식대로 저 사람이 좀 잘 따라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행동의 방식대로 따라오게 되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 가정에서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장애물을 갖다 놓고 한 번 보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한 어느 정도 하나 보자. 내 배우자가 나를 나의 내 마음을 좀 맞춰주나 보자. 직장 동료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의 가치도 나의 가치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상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를 누구나에게나 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관계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둘째로 화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감당해야 할 정말 핵심적인 일상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화해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과 화해한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적절하게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화해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살 수 있다면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화해의 기쁨 속죄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삶 화해의 사역 부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화해의 사역은 주님께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이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 자신과 화해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삶의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그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화해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로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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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동안 모든 영향이 공급되던 생명줄과 같은 그 탯줄 그 탯줄을요. 아빠라는 사람이 아주 감동한 표정으로 의사로부터 가위를 건네받아서 그걸 잘라내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엄마 뱃속에서 생명을 공급받았던 탯줄을 아빠가 잘라요. 이제는 자동적으로 영향이 공급되고 모든 것을 돌봐줬던 그 연결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 아기에게는 존재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생명줄과 같은 탯줄이 잘린 아기 아기에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믿음만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이제 아기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된 거예요. 사랑을 믿는 존재로 살도록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만 사는 존재.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재의 방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미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존재가 바뀐 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여전히 놓여있다면 우리가 화해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십자가의 주님을 전해야 하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불화와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의 관계들 사이에서 우리가 화해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막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저 맞장구 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그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애쓰십니까? 아마 만만치 않은 일처럼 여겨지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자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맡겨주신 분이 이루어 가세요. 1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받은 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은 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 없이는요 우리는 화해사역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면요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지는데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갈등하지 않게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은 거라는 믿음이 분명하면 세상에서 도움 얻으려고 이리저리 헤매이며 돌아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품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화해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헨리 나우엔 이라는 기독교의 신학자이기도 했고 그가 사역을 계속해 나갈수록 그의 말년에 그는 고통받는 이들과 끝까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헨리 나우엔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묵상을 통해서 화해에 관하여 화해의 일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에 관하여 지혜를 나누어 줘요 그가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모든 이들을 귀히 여김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뭐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서로의 자신의 연약함 아픔들을 털어놓고 실수를 털어놓고 드러내놓고 만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같잖아요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낼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다 용납해 주셨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용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수를 드러내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내는 그 사랑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 화해 사역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화해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화해가 필요하지 않은 삶의 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 참 어려울 것 같죠 그런데 끊임없이 일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기록해요 19절 말씀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화해의 사약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안에 묵은 상처를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죄와 책임 탓을 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주님이 다 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해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적으로 이끌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했을 때 처음 느꼈던 그런 느낌과 감정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대개 그 처음 느낌을 잊어버리고 또 그 처음 느낌이 약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리고 우리가 전혀 엉뚱한 곳을 헤매일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강건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여러분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선택사항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에요 방식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일 외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때로 경계도 정하고 누군가는 배제도 하고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화해할 사역 사명을 주세요 그렇게 무너지는 줄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체할 마음이 없으세요 네가 사랑해라 넘어졌어요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며 그래도 네가 사랑해라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놀라운 십자가 화해의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세요 왜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넘어지기 쉬운 육신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그저 신뢰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게 된 자라는 그 은혜 하나 붙잡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귀히 여기는 삶에 한번 도전은 해볼 수 있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누린 그 화해를 전해볼 수는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화해를 이루는 그 삶이 천국이라는 것을 한번 붙잡고 우리 한번 살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됐으니까 다음 생에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겠다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진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존재가 바뀐 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 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 귀히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이들을 귀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고 더 이상 판단하고 정려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의의 성립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섬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성 가운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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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모든 성립으로 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의 삶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니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자임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덧입혀지는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지만 이제 주님 주의 은혜 그 화해의 역사를 주여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이들을 귀히 여기는 삶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기를 원하고 이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육신으로 무너지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영원한 소망이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형평과 처지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여전히 주님이 우리 삶의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을 맡고 있는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저희가 마음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드릴 것 없지만 정말로 그의 마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 위에 부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의 어려운 형평 가운데 우리의 선교사님들 통역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때 그 약한 그 어려운 순간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죽으신 그 고열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웅이 고치시네 내 영웅이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바록해 하신지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